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뉴욕시에서 올해 들어 8개월 동안 발생한 전체 범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4% 감소했지만 혐오 범죄 중 특히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올해 들어서만 114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375%나 급증했습니다. 전반적인 혐오 범죄도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9.11 테러가 발생한 지 20년이 됐지만 뉴욕시는 지금도 당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신원 확인 작업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2명의 신원이 추가로 밝혀졌으며 아직까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희생자는 1,106명에 달합니다. 억만장자 마크 로어가 사막지역에 4천억 달러를 투입해 인구 500만 명의 신도시를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0년이 소요되는 이 사업의 1단계로 우선 1,500에이커에 250억 달러를 들여 5만 명이 거주할 공간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미닛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투데이 미닛 오늘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는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워낙 넓은 지역이 침수가 됐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복구 작업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메트로 놀스 열차 같은 경우에는 노선에 진흙이 몇 피트, 10피트 가까이 쌓이는 바람에 그걸 치우는 데만도 진짜 오래 걸렸었는데 그것도 다 정상적으로 복구된 걸로 보면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복구는 됐지만 문제는 집이 망가지고 자동차가 망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이 문제만이 남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봤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루이지에나 방문에 이어서 7일에 뉴저지와 뉴욕을 차례대로 방문했습니다.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썸머셋 카운티의 긴급 서비스 훈련센터를 방문했어요. 필머피 주지사가 같이 함께 했고 그 자리에 그래서 허리케인 아이다 피해 브리핑을 그곳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뉴욕으로 다시 이동을 했죠. 그래서 뉴욕 퀸즈의 앨러머스트 지역 이제 그 이번 아이다 허리케인 피해 가장 많이 입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허리케인 아이다 피해 점검 이후에 연설을 통해서 기후변화 문제를 코드레드 코드레드라는 게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뭐 이번 여름에만 1억 명 이상의 미국인이 공동체가 극한의 기후로 타격을 입었다. 뭐 이번 허리케인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산불도 발생했었고요. 곳곳에서 홍수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올해 들어서 이번 여름에만 1억 명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미국인 3명 중 1명이 가혹한 기후로 괴로움을 겪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갑자기 그 허리케인 같은 경우 뭐 이런 허리케인이 뭐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여러 번 발생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너무 강력한 허리케인이기도 하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이번 뉴욕 뉴저지에 피해를 준 것처럼 갑자기 홍수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기후변화에 그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허리케인 아이뿐만 아니라 뭐 대형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한 갖가지 재해가 갈수록 미국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 대선 전부터 그 더 나은 재건 빌드백 배럴이라는 그 홍보도 이번 연설에서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뭐 이제 더 낮게 그러니까 이것이 그 인프라 예산을 책정한 이유기도 하죠. 미국의 기반 시설들이 너무 낙후돼 있고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더 취약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이제 해나가겠다라는 거고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문제를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폭풍 전으로 재건할 수는 없다. 더 나은 재건을 통해 폭풍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다. 그렇긴 하죠. 지금 뭐 우리가 기후변화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각국마다 세우고 있지만 이게 뭐 하루아침에 달라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이런 기후변화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기후변화로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런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안할 수 있고 또 기후변화를 최대한 늦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줄일 수 있는데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이죠. 살란다 0이 뭐라고 했냐면 백악관 홈피지를 통해서 허리케인 아이다 피해복구 명목으로 의회의 100억 달러 규모 긴급 자금 편성을 요구했다. 그리고 아이다 이전의 자연재해 복구를 위한 자금 명목으로 140억 달러를 별도 요청한 상황이다. 총 240억 달러가 되겠죠. 그래서 이 240억 달러를 가지고 이번 아이다로 인해서 피해 입은 지역들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은 지금 현재 그 피마를 통해서 구호기금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뉴욕 뉴저지는 이번 아이다로 인해서 그 긴급 비상사태가 선포된 곳이거든요. 연망자원에서. 그래서 피마가 이미 웹사이트를 마련했습니다. digesterassistance.gov라는 이 매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집코드라든가 아니면 도시 이름을 입력한 뒤에 그 지역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안내에 따라서 정보를 입력하고 그러면 이제 구호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영주권자 이상만 이번에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서류미 비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비이민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시민권자나 영주권 갖고 계신 분들은 신청 꼭 하셔서 집에 혹시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 자동차 피해 입으신 분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방정부의 이번 구호기금은 가구별 직접 지원을 포함해서 정부 공공기관이나 구호 관련 비영리단체에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배상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 전해드릴게요.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7일을 기해서 9월 7일을 기해서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확진자 지금까지 4천만 명 어마하죠? 이게 한수홍키스 대학이 발표한 거 하면 정확하게 4천만 2,522명 그런데 이게 전체 인구가 미국이 한 3억 3천명 정도 되거든요. 여기 한 12%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미국인 8명 중 1명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었다고 보면 된다. 이런 겁니다. 4천만 명이 넘어섰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헌혈된 혈액을 샘플로 해서 조사한 결과 우리가 실제 알고 있는 것보다 한 2배 정도는 확진자가 더 있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천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건 사실 8천만 명 정도는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8명 중 4명이라기보다는 4명 중 1명은 확진자로 이미 감염이 됐었을 수 있다. 이런 결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천만 명 가운데 10분의 1인 400만 명 이상이 최근 그런데 4주 새, 한 달 안에 나온 거예요. 이번 델타 변이 때문에 갑자기 지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공화당 주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있고 마스크 착용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 중에 10분의 1이 불과 이번 지난 4주 안에 발생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요즘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연휴를 보통 보내고 나면 사람들이 워낙 다른 데로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확진자 수가 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레이벌데이 연휴가 꼈었기 때문에 7일간의 하루 평균 확진자가 13만 7,270명. 코로나19 백신이 없던 작년 노동절 연휴 때에 3만 9,355명의 3배를 넘었다고 합니다. 작년 레이벌데이 때는 백신 접종이 없었죠. 그런데도 한 3만 9천 명 정도 선이었는데 지금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레이벌데이의 7일 평균 확진자는 13만 7,270명. 3배가 3배가 넘어섰다. 훨씬 더 백신 접종을 하고 난 뒤에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다 벗어서 그럴 겁니다. 아마 지금 현재 누적 사망자는 64만 9,198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65만 명이 곧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면 정말 70만 명이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됩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확진자의 18.1% 사망자의 14.2%를 미국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서 입원 환자, 사망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특히나 공화당 주들을 중심으로 입원 환자가 늘어나면서 사망자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그런 데서는 일부 병원에서는 아예 중환자실의 일반 병으로 입원하시는 분들은 아예 받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그리고 뉴욕타임스 집계에 따르면 6일 기준입니다. 미국의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3만 2,135명 평균 입원 환자도 10만 명이 넘었고요. 사망자는 1,385명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레이벌대 연휴 기간으로 접어들면서 약간 하락을 하긴 했대요. 제가 지난번에도 알려드렸지만 뉴욕시도 약간 좀 하락 국면에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좀 공격적으로 백신 접종을 시행하는 곳은 좀 줄어드는 추세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좀 어렵지 않나 요즘에 상황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뉴욕 NYPD죠. 뉴욕시경이 매달 전달에 대한 뉴욕시의 범죄율을 통계 낸 거를 발표합니다. 항상 그래서 7일에 이제 또 발표를 했는데요. 7일에 발표한 건 이제 8월에 범죄율 통계치를 발표한 거예요. 그거에 의하면 뉴욕시의 범죄율이 줄었어요. 계속해서 증가 추세 있었거든요. 그런데 줄었는데 단지 혐오 범죄는 늘었어요. 그런데 혐오 범죄 중에서도 아시안 대상 혐오 범죄가 늘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거를 좀 자세하게 보면은 올해 들어서 8월까지의 아시안 대상 혐오 범죄가 총 114건 그러니까 8달 동안 114건이 보고가 된 것만 이렇습니다.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는 24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무려 375%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배 이상 거의 5배 가까이 증가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는 지난해 84건이었고 올해 127건 그래서 51% 증가했고 그리고 LGBTQ 플러스 커뮤니티의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는 지난해 14건 올해 58건 이것도 314% 증가했다. 거의 이제 한 4배 정도 증가했다는 거죠. 뭐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러면 혐오 범죄를 통틀어서 지난해 8월까지는 181건이었는데 올해 8월까지 8달 동안은 378건 2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이 혐오 범죄가 훨씬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런데 범죄율은 감소를 했어요. 심지어 뭐 살인이나 살인사건이나 총격사건을 다 포함해서 전체 범죄율이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살인 같은 경우는 58건 작년에 작년에 58건에서 올해 53건으로 8.6% 감소했고요. 그리고 총격사건도 작년에 241건 올해 167건 그래서 30.7%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범죄율로 보면 지난해가 이제 9,330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8,824건으로 한 5.4% 정도 감소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총기사건과 관련해서 체포된 건수도 있어요. 이게 올해 8월 한 달간, 8월 딱 한 달간만 343건인데 총기사건이 진짜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아시겠죠? 한 달만 총기사건으로 체포된 건수가 343건 이게 지난해 8월에 비하면 6.3% 그런데 감소한 숫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8개월 동안 총기 관련 체포 건수는 조금 늘었어요. 8월은 8월 한 달만 보면 좀 줄었고 이게 1월부터 8월까지 전체로 보면은 한 37%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전반적으로는 좀 총기 관련한 사고가 늘어난 편이지만 8월은 왜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언론에서 분석하는 내용을 보면 8월 한 달 동안 발생한 뉴욕시 전체 범죄율이 지난해에 비해서 감소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서 이게 27.2%나 절도가 감소했으니까 굉장히 감소폭이 높죠. 그리고 강도도 10.9% 감소했는데 이 두 가지 건이 이게 전체 평균 감소율을 가져오는 원인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량 절도 범죄, 8월 한 달 동안 차량 절도 범죄는 지난해 8월에 비해서 5% 감소했고요. 그냥 일반 절도 범죄 같은 경우는 오히려 4.1% 증가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뉴욕시경이 얘기하는 건 8월 중 범죄율 감소는 경찰이 뉴욕시 전역에서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 좀 정밀하게 치안 유지를 한 결과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글쎄요 8월만 왜 그렇게 치안 유지를 정밀하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뭔 이유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도 범죄가 조금 줄은 것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이 발사된 건수 뭐 이런 것도 이제 통계에 나와요. 총이 총 발사된 건수도 뉴욕시 전체에서 스태튼 아일랜드만 좀 증가했고요. 나머지 4개 보로는 전반적으로 다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시의 범죄율이 감소했다라는 아주 특이한 결과와 또 한 가지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는 무려 거의 다섯 배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그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이제 9.11 테러가 발생한 지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언론들은 이 날을 준비하기 위한 갖가지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있고 이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방문을 한다고 하죠. 아마 큰 행사가 되지 않을까. 작년에는 팬데믹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도 했고 좀 소규모로 이제 열렸는데 아마 올해는 이게 제대로 20주년이기도 하고 제대로 행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20년이 됐잖아요. 9.11 테러가 발생한 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 희생된 사람들의 유예를 다 찾지 못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때 당시 건물이 다 통째로 무너져 내렸고 그 건물 잔해 아래 깔렸던 사람들의 시신이 온전하겠습니까? 이제 갈개갈개 찢기기도 했고 여기저기 그래서 불에 타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자기의 가족의 가족들을 찾지 못한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런데 뉴욕시 그리고 전부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조각일지언정 그 작은 유해를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다 수집을 해서 DNA 검사를 통해서 물론 전체 시신을 그 가족에게 전달은 못하더라도 그 DNA 검사를 통해서 일부 시신의 일부만이라도 그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작업을 무려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올해 들어서 벌써 두 명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욕타임즈가 여기에 대한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 9월 11일이죠. 세계 무역센터 북쪽 타워 94층의 한 보험회사에서 일하다 세상을 떠난 도로시 모건의 유해를 20년 만에 확인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경찰이 그 지금 아들이 44살이에요. 당시 20대였겠네요. 나이케아 모건, 롱아일랜드에 살고 있는데 이 나이케아 모건을 찾아가서 이제 찾았다. 어머니의 유해를 찾았다. 이렇게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케아 모건 아들이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직도 신원 확인 작업을 하는 줄 자기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머니의 유해를 찾았다라고 경찰이 왔다 가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모친의 DNA가 담긴 어떤 물건을 샘플로 제출했는지 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까맣게 잊고 있지만 뉴욕시 정부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뉴욕정부도 기억하고 그 일들을 20년 동안 해오고 있다는 거죠. 그 무역센터에서 사망한 2753명 중에 DNA로 신원을 확인한 사람이 1646명 그것이 이 도로시 이 사람이 1646번째 희생자로 등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647번째 두 번째 희생자도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는데요. 이 사람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서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라고 뉴욕타임즈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들어서 지금 두 명이 발견됐는데 사실은 2019년도 이후부터는 이 신원 확인이 계속 안 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한 3년여 만에 지금 다시 한 번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가 나온 거죠. 사실 초창기에는 매년 수백 명의 신원이 이렇게 DNA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최근에는 뭐 1년에 한 한 명 아니면 아예 안 나오는 해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나오는 횟수가 굉장히 줄어들긴 했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이 뉴욕시 검시관실은 테러 현장에서 시신 일부 2만 2천여 조각을 수습해서 확인 작업에 나섰었다고 합니다. 2만 2천여 조각을 수습하는 과정도 정말 엄청났을 것 같은데 하지만 희생자의 40%인 1,106명의 신원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발견된 유해 다수가 몇 주 동안 이 빌딩 잔에 깔려 있어서 손상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미 분해된 상태라 DNA 추출이 쉽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아직도 DNA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유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2005년도에는 그 당시에 DNA 포렌식 기술로는 더 이상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서 그래서 2005년 당시에는 실제로 그 DNA 포렌식 기술로는 더 이상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서 신원 확인 프로젝트를 중단한다 이렇게 밝힌 적도 있는데 그 같은 해에 어떻게 또 기술 발전에 힘입어서 작업을 곧바로 재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마도 이미 다 좀 분해가 됐거나 아니면 심지어 불에 탔거나 하는 유해들도 앞으로 기술 발전이 더 되면 또 DNA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바보라 샘슨이라는 사람이 뉴욕시 수석검시관으로 일하고 있는데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년 전 유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작업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본인에게는 아주 성스러운 의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오래 걸리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완전히 타버린 그런 희생자 같은 경우는 아마 영영 찾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이 안 된 희생자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어쨌든 끝까지 이 일을 하는 사람들 그것을 책임지고 의무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하는 사람들 덕분에 그래도 좀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매년 이렇게 희생자 신원이 확인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예전에 월마트에 임원을 지냈었고 퇴사한 사람인데 지금은 이 사람이 억만장자예요. 마크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막지역에 아무것도 없는 옛날에 라스베이거스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사막지역 아무도 없는 곳에 아예 처음부터 친환경 그리고 여러가지 에너지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예가 없는 그런 최첨단의 도시를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세우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그런 걸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디자이널 건축사무소도 고용하고요. 이게 진짜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무려 4천억 달러를 투입한다라고 하고 이게 40년 동안 계획이에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2000 한 60년은 돼야 완공이 되겠네요. 2060년이나 돼야 누군가가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완벽하게 이제 완공이 되는 게 그렇고요. 우선은 좀 그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갈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4천억 달러를 투입해서 무려 인구 500만 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를 건립하겠다. 디자이널 세계적 건축사무소는 비아계 잉겔스 그룹, BIG라는 이 그룹을 건축사로 지정을 했고요. 이 마크로라는 사람은 원래는 제트닷컴을 설립해서 이제 이걸 월마트에 팔았죠. 그래서 월마트에 팔고 나서는 2016년에 월마트에 미국 전자상거래 부문 대표로 합류하면서 일을 하다가 올해 초에 월마트에서 퇴사하면서 TV 출연도 하고 창업자 조언도 하고 이러면서 미래의 도시 건설을 은퇴 구상으로 밝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미래의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사회이론가인 헨리 조지에게 영감을 받았다라면서 자본주의의 중대한 결함이 있고 상당 부분은 토지 소유권에 기인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그런 얘기는 많죠. 이게 토지라는 것은 어떤 우리는 지금 토지를 어떤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그걸 가만히 따져보면 그 기원으로 따져보면 어느 누구도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살고 있는데 그거를 소유의 개념으로 정의한다라는 건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죠.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데서 기인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세우겠다는 신도시는 텔로스라는 도시에요. 도시 이름도 텔로스에요. 텔로스라는 뜻이 뭐냐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고유 또는 그 이상의 목적이다라는 뜻으로 사용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도시의 이름은 텔로스 텔로스는 일본 도쿄와 같은 청결함 뉴욕의 다양성 스웨덴 스토콜름의 사회적 서비스를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쿄가 예전만큼은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리고 텔로스의 면적은 15만 에이커 이게요 거의 서울 크기하고 똑같대요. 거의 서울과 크기가 비슷한 15만 에이커 그리고 이 도시는 친환경적 건축 그리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 그리고 가뭄을 견뎌낼 수 있는 수도 시스템 이런 지속가능한 대도시를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급자족이 되는 그런 도시죠. 요즘에 유럽 일부 도시에서는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도시에서 어떤 지속가능한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래서 전기를 자급자족하고 뭐 이런 도시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걸 목표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민이 직장과 학교, 각종 생활 편의시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15분 도시 15분 안에 모든 곳을 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 텔로스 웹사이트에 올라온 조감도를 보면요. 녹지로 뒤덮인 주거용 건물과 풍부한 공터를 즐기는 주민들이 보이고 그리고 도시내 화석연료 자동차가 금지되고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스쿠터와 행인을 따라서 햇빛이 비치는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진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이 도시의 표상과도 같은 고층 건물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퀴티즘 타워라고 해요. 이 퀴티즘 타워는 높은 저수지, 수기경 재배 농장, 태양광 발전 지붕 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타워 건물 안에서 그 위에서 수경 재배를 하겠다는 거죠. 물도 위에다가 저장을 하겠다는 거죠. 이런 농장을, 빌딩 안에 농장을 이렇게 갖는 거 그리고 태양광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운영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미래의 사실은 건축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직접 실현한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어디에다 이 도시를 할지는 결정하지 않았어요. 사막이라고 하니까 네바다가 될 수도 있고 유타나 아이다호, 에이리조나, 텍사스, 또 에팔라치아 지역 이런 데가 후보지로 거론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단계로는 우선은 최종 건설될 곳의 한 100분의 1 정도 수준인 1,500에이커에다가 250억 달러를 들여서 5만 명이 거주할 공간을 우선 1차적으로 한번 만들어 본대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살면서 점차점차 사는 중에 이걸 늘려가고 확대해 가겠다라는 거겠죠. 권리 비용은 민간 투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독지가 기부, 정보보조금 이런 것들로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획자들은 이런 혁신적 도시 설계 외에도 사회를 위한 새 모델이라 부르는 투명한 관리 방식도 약속했다라고 합니다. 주민이 의사결정과 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토지 공동 소유권을 갖는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 그래? 내가 해? 그럼 나도 어디 하나 땅 하나 사다 놓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예 안 되는 거죠. 토지는 공동 소유권 개념. 그리고 이 도시가 스스로, 스스로 자급자족 할 수 있고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그런 모든 환경이 그렇게 운영이 되는 도시라는 거죠. 뭐 이거를 계기로 사실 40년 후니까요. 이 도시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40년 정도면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변화되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듭니다. 투데이 미닛 오늘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